우리가 산을 다 올라왔더니 지금 빌딩 밑에 있는 주차장이거든요. 여기에서 이제 빌딩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. 들어가셔서 화장실 가시고 화장실을 가셨다가 화장실? 우리 손을 켜고 죄악할 거 futuro. 여기 여행과 시촌 좋고 상징도. 내가 얼굴을 놓고 찍으면 얼굴 크기만 크지 저 주인은 잘 안 좋아요. 아니면 솔직히 안해요. 박성원씨 어딨어요? 저 후에 아저씨 토이저 찾아줍시다 이게 옛날 집이잖아 같이 요거 요 앞에 요게 옛날에 여기가 이랬나봐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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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